이번 곡은 김광진의 편지입니다. 사용된 기타는 카운테스 8러 100SM이고요. 처음부터 해볼게요. 셋, 넷 A부분 내 눈에 서 계시오. 당신의 길을 보내주는 내 가슴과 그 일을 남겠소. 내 고신이 난 바라붙다니 이 하루가 남겨도 자, 피부 보아 아껴나긴 너희도 지나도 너무나 늦었어 아희들아 나 나 침묵이 심한 척하도 오 사랑은 사랑의 온통기지 못하고 자신감이 있어 오 김경을 날 들을 향해서 감사한 우리의 좋은 사랑 반가운 우리도 날 읽고 사셔요 진정인 것까지 바라들 속에 맘게 해주는 인털로그 다시 B부분 ㄱ 아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ㄱ 아는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해결이 난 간신한 간신한 저포로 못사람한 사람이여 가장 못보안은 자신되어 있으면 더 힘겨우는 나들을 감상하는 사람이여 그대 좋은 사람이여 이 해방은 날 잃고 사시고 진만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맘만 가져가요